랭킹쇼 종목 탑10 들어가기 앞서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폭탄, 또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엄단 뉴스 등 시장을 하락, 부추기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변동성 대비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 추가 하락 더 이어질까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순매도 규모가 좀 많은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 600호간 이상 순매도를 기록한 직후에 점차 순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300호간 이상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11시 이후에 다시 순매도로 바로 돌아섰고 한때는 5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오늘 IT 대형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직장스러운 부담을 좀 높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동향은 추가적으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낙폭도 추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4월 조식 시장이 연고점을 정신을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수급적인 기반이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 부분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에 다소 민감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고 다만 장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추가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도 추가 낙폭이 커지지는 않는 수로 무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더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내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인텔,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조금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5월 FOMC 역시 매수세 유입을 뒤로 미뤄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양상이 우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에 이어 4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5월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미국 은행 시스템 불안이 정책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 이런 부분에 늘 기반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흐름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다소 좀 성급해 보이고요. 과도하게 좀 방어적인 시각에서 치우치기보다는 우선은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좀 확인을 해보고 다음 주에 FMC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박석형 우리은행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사고래에 연속 밀리면서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900선에서 한 발자국 후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온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있고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 조남준 차장,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 급증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컨센서스가 2조 9척 후반대였는데 이를 훌쩍 웃도 3조 원에 제대로 안착한 3조 6천억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는데요. 이렇게 숫자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종목 탑10으로 오늘장의 관심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10위 종목 바로 공개해봅니다. 네 10위는 KPS입니다. 디스플레이, 바이오, 폐배터리까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KPS. 어제에서 오늘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국내 최초 LFP 리사이클링 사업 기대에 장중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2차 전지주 변동성에 각지 극심한 등락을 보였는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세기리텍 인수에 성공하면서 나축 전지 리사이클링에서 향후 리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림 속에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사업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8세대 OLD 인장기와 FM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고객사 LG 디스플레이에 향후 투자 확대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리튬 전지 재활용 사업이 기대된다. 빠르면 내년 상용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폐배터리 사업에서 얼마나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가는지 KPS 시장 주목도가 높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10위는 KPS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9위는 바이오의 구경수 주요 바이오 중에 하나인 알테오젠입니다. 그 이유는 실체가 있고 실제 기술 수출을 통한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숫자가 찍히기 때문이죠. 기술 수출한 해외 파트너사가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마일스톤 170억 원을 청구했고 또 400억 원 규모의 용역까지 수탁하면서 실적 기대에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4배나 급증하면서 탄탄한데요. 여기에 삼천당 제약보다 진행은 살짝 느립니다만 황방변석 치료제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빌러의 임상 3상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기대는 유효합니다. 수급 이슈도 있죠. 5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최근 다시금 힘 빠진 주가 언제쯤 탄력을 받을지 주목해봅니다. 9위는 알테오젠입니다. 바로 이어서 8위의 종목입니다. 전일 큰 변동성을 보인 이후 오늘은 다른 종목 대비 잘 버텨내고 있는 CJ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투심은 다소 꺾였죠. SG증권발 폭탄 매물로 주가 이상 급락을 보인 이후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요. 전일 급락의 연기금이 100억 원 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저점에서 낙폭을 줄였고 오늘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등 매물과 또 저가 매수 수급 공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올리브영의 IPO 재추진 기대는 유효하고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상승과 함께 CJ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8위를 기록했네요.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10위 KPS부터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10위는 KPS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2차전지 숨은 관련주에서도 6위로 랭키됐던 종목이죠. 이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바이오 또 최근에 폐배터리까지 주목받는 모습인데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기대도 좋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길고는 대표님. 우선은 LFP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빨리 공장 짓고 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것은 내년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LFP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KPS에서 사실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애플에서 얘기를 했죠. 8세대 OLED 증착기를 선익 시스템껏 써도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증착기 같은 경우에는 캐논도키가 거의 원탑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캐논도키보다 선익 시스템께 40% 저렴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원래 캐논도키 거를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증설 캐파를 한다고 하면 증착기 2대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조 2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선익 거 갖다 쓰면 1조 4천억으로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40% 정도가 예를 들면 한 7천억 정도가 비용이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수혜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KPS의 지금 현재 주가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LFP 때문에 살짝 움직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주가 밴드 자체가 디스플레이 관련 주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에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사실 시장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폐배터리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지금 자리도 접근 유효하다. KPS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바로 여기서 9위 알테오젠도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 사실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바이오주는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매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지난 몇 년간 관심도 없었죠. 계속해서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이유는 수급이 비어있다.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을 정도로 다 수급을 비워놨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몇 년간 하락하면서 바이오주술의 임상이나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알테오젠인데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잖아요. 한미약품으로 시작된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예전에는 라이센스 아웃 금액에 비교해서 딱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아웃 금액은 6.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2조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주식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바이오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알테오젠 아래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알테오젠이 가장 싸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세 가지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좋은 게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한계약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지난 몇 년간 조금 쉬웠어요. 최근 한 2년 동안.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작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맥주사에서 피아주사로 넘어가는 이런 제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요.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끝나잖아요. 특허 만료 기간이. 그런데 이 제형을 변경하면서 특혜를 연장할 수가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지금 알테오젠과 같이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빠졌어요.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간에 좀 대량 매도가 좀 있었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는 걸 결론적으로 좀 하면 상반기 내에 다시 한 번 정고점을 넘는 흐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산다? 그럼 알테오젠을 빼고는 생각하지 말자. 지금도 매수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장이 다시 여기서 올라간다면 기존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 주식. 그런데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중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위는 CJ입니다. CJ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죠. CJ 증권발 매도 물량 출회로 급락을 보였는데 다행히 낙폭은 만회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길건우 대표님. CJ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CJ 증권 매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여전히 하한가를 넘어가고는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CJ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체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CJ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조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계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날개를 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보고 있어서 큰 수익을 가져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러면 CJ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올리브영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올리브영의 행보들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성은 괜찮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말 그대로 IPO를 할 거냐 말 거냐가 화두인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본다고 하면 CJ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IPO를 진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반기 때까지도 수요에 대한 거, 경기 침체에 대한 거, 여러 가지들이 아직은 모두 해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한 거면 조금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대응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거는 너무 조금 좋게만 생각하는 구도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CJ 말, SE 증권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CJ는 낙폭을 제한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 전반적인 이슈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길건루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결론은 이거죠.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더 극대화시켜서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 그대로 신용 잔고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막 매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지금 시장이 너무 낙폭이 너무 과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울투자증권도 그렇고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선광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신용 장무률이 좀 높기는 해요. 다 10% 초중반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매물이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반대로 역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더 빠질 때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울가스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삼천리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1%, 2%, 좋아봤자 3%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서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손해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DB 손해보험은 기관이 6거래일제 매수하면서 4월 들어 가파란 우상향 곡선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드러진 상승 보이는 가운데 4.7%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올해 외형 성장이 보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와의 기업 결합이 내일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지켜주면서 1.4%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 이제는 하락으로 마음을 먹은 걸까요? 이복형 금감원장의 2차 전지주 열풍, 이상과열, 불공정거래 조사에 엄단하겠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죽죽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빔이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락세 이어가는 가운데 6.6%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는 종목에 더 눈여겨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이어서 7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사명을 변경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주가 흐름은 정체된 박스권에서 지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승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유럽 부진에 따른 컨센서스를 밑돈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지만 향후 미국 IRA의 수혜의 대상은 아니나 한화솔루션이 미국 시장이 주력할 때 그에 따라 생긴 국내 시장의 그 공백을 메우는 점유 확대 전략 유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수출하다 보니 IRA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어도 이로 인한 미국에서의 태양광 수요 확대에 따른 그 간접적인 수혜는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한화솔루션의 쏠린 시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동반해서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7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 종목 공개합니다. 6위는 종목 탑10 장골 종목입니다. 파인엠텍이 또 올라와 있네요. 전 세계 폴더부폰 시장 확대에 따른 내장 힌지 관련주로 그 수혜 기대감이 큽니다. 이 폴더부폰 내장 힌지 독점 공급하고 향후 외장 힌지에 이원화에 따른 신규 공급 기대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부폰 5 시리즈 지금 7월 조기 출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폴더부폰 생태계 확장에 최대 수혜주다 그 기대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버팬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6위는 파인엠텍입니다. 7위와 6위 살펴봤는데요. 7위 HD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IRA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나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남주 차장님. 맞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다르게 태양강 쪽 올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강 시장의 성장에 100% 다 적용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이하게 가장 큰 이슈가 IRA잖아요. 그런데 당사는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 간 셀과 모듈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모듈은 다 양명령 모듈이라서 세이프 관세, 면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RA에 적용도 안 받지만 세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솔루션의 한국에 있는 공백을 당사가 지금 매출을 가장 큰 게 국내인데요. 거기와 비슷하게 유럽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매출이 10%가 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20%까지 미국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미국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역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장과 풍력 시장은 계속해서 설치 공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가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소외될 일은 없다. 그리고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저는 주식이 이렇게 모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충분히 모아가도 옆으로 긴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자매매라고 하는데요. 긴만큼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이 큰 업종이 태양광 업종이고 그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작년에 올라갈 때 얼마나 크게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6위는 파이넴텍입니다. 폴더볼폰 관련 주죠. 지난주에 신고가 경신 후에 최근 주춤한 모습인데 현재는 좀 대응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올해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폴더블일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한 3, 4 정도는 넘어가 이게 상용화가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폴더블 5가 아마 조금 조기 출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가 또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애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나 다른 쪽에서도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내장인지 외장인지가 사실은 이 폴더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접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장인지 쪽은 유일한 공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외장인지 쪽도 이원화하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장인지 쪽은 KH 바텍인데 지금 파인 엠텍 쪽에서도 외장인지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들이 솔솔솔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매출이 한 천억대고 영업이익이 50억대였는데 올해 예상치가 딱 다섯 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5,5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면 정보 쪽 1만 2천원 찍고 1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에서 살짝 조정받았을 때가 매수 기회다. 파인 엠텍까지 조기 출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방향 짚어봤습니다. 10일부터 6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장관 심주 종목 탑10 상위 순위권 종목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5위 종목 살펴볼까요? 네, 5위는 두산이 차지했습니다. 협동 로봇의 최강자죠. 두산 로보틱스의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두산 1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국내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식음료 특화된 협동 로봇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전체 70%가 해외 매출이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점유율 3위에서 4위까지의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 기대감 높은 상황이죠. 1분기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깜짝 실적 전망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이 주목하면서 연내 상장 추진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다만 상장 시점 지주사 두산의 주가 변동성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5위는 두산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4위는 오늘 컨텐츠 관련 주 안 볼 수가 없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 안에서 대장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넷플릭스가 4년간 K-컨텐츠에 약 3조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와도 컨텐츠 협업 체결까지 신급 공급 계약을 확대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렇듯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향 방영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 위의 가격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반등의 힘 기대해 봅니다. 네, 바로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순위가 높아지고 있죠. 오늘 컨텐츠와 함께 살아있는 방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3위를 차지했네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로켓바틴과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 FI50 대미 수출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여기에 한미 우주탐사 공동의향사 서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과의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서도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외국인의 지분율이 27.7%에 육박하면서 부수급도 탄탄한데요. 5월 또 누리호 발사 모멘텀이 있습니다. 발사체 대형위성의 기술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군용 연계 사업의 확장성까지 기대해 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두산에 대한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두산입니다. 최근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두산, 가장 큰 변수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어남 차장님. 네, 두산은 이제 참 입이 아픈데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또 주가가 빠져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산을 그냥 우리가 지주사로만 본다면 매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퍼 3배, 4배 한다고 이걸 사야지 이런 논리는 우리나라 지주사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최근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하림지주가 작년, 이번 연도, 재작년 다 연간 5천억 이상 버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그럼 퍼 2배만 사야지.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로보트. 두산 로보틱스가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상장하는 건 또 두산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주주 입장에서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자회사 상장으로 희석되는 예전처럼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산이 자체 사업을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전자재료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매출만 1조 원이 넘고요. 연간 영업이익이 천억이 넘는 자체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입니다. 자회사 하나도 없다고 치고 자체 사업만 봐도 그리 비싼 회사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자회사로 로보틱스에 그리고 두산 에노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렴하면서 성장성 있는 지주산 하나를 딱 하나 사보자. 그러면 두산을 빼고 어떤 종목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결국엔 두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낮아진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보셔도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주가가 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꾸준히 이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 두산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들어봤고요. 4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콘텐츠 관리원주들이 일제히 상세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조남주 차장은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살짝 신경 쓰이는데 콘텐츠주의 매력도 어느 정도입니까? 길건운 대표님. 저는 콘텐츠주가 사실은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요. 박미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의 투자 관련 뉴스가 뜨긴 했죠. 4년 동안 25억 달러 투자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발표된 거에 반해서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4년 동안은 매출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에만 작품 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또 여전히 35편 정도 하고요. 이 중에서 텐트 폴이 9편, 시즌제가 9편인데 저는 시즌제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즌제로 최근에 바뀌면서 컨텐츠 업체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제로 넘어갈 때 후속작 제작할 때는요. 전작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는 제작비가 증액이 많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시즌제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 단에서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가 한 6,900억 정도 매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상액이 8,000억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작년에 650억 정도 했는데 올해 900억 넘어갈 것으로 봐야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50% 정도가 늘어나는데 주가는 너무 늘려있다?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즌 제도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제일 빨리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눌려있고 관심 없을 때 되려 꾸준하게 모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사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조금 더디 올라갔는데 3월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외국인 기관 등의 등을 업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주남차장님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보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한국항공우주 또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항공기를 만들고요. 기체 부품을 만들고 기타 머신재생에너지의 부품을 만듭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좀 비행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항공주들이 좀 항공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국형 공공훈련기 그리고 헬기 이런 것들하고 추가적으로 위성사업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급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폴란드 공급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말레이시아 수주를 했고 결국엔 주가 모멘텀은 이제 미국 쪽 수주인데요. 로기트 마틴하고 지금 합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대수가 뭐 한 대, 두 대, 100대, 200대가 아니라 정말로 크게 보면 한 400, 500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비행기 한 대가 뭐 100억, 2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은 있을 뿐이지 확실성은 아직 좀 떨어져요.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이제 하나 아이로스페이스의 어떤 대장주로서의 역할에 좀 따라 올라간 측면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그럼 지금 사마로 하면 사면 물릴 가능성이 먹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 아,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급등해서 부담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최대 조주 지분율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산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매력적이니 제가 기관 투자하고 제가 외국인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매력적인 걸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측면에서 이제 산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올라갔을 때 좀 상대적인 매력도 해서 좀 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신고가 수준에 머물러 신고가 수준을 돌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니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건원 대표님은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수출분들이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거의 그냥 제이커브 수준으로 쫙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LCC 업체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체 시장들의 새로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기존 노후화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바꾸는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체 부품 시장도 회복되고 있는 걸 가져온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사실은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여전히 꾸준하게 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봤을 때는 길건우 대표께서는 어디에 무게를 더 두시겠어요?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하반기를 보면서?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근데 중간중간에 우주에 대한 이벤트성이 분명히 짙을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 거네요. 사실은 둘 다 좋죠. 뭐가 더 좋고 이거는 없는데 테마는 한화에어로 그 다음에 실적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장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우쨍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일조클럽님입니다. 시장 신뢰 자체가 깨졌나? 외국인 선물 왜 이렇게 많이 팔지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요. 환율도 걱정인데 선물만 1조 원 또 현물까지 합치면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쭉 들어왔던 매수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건지 참 걱정이 돼요. 다음은 나지롱님인데요. 기아는 언제가 실적 발표죠?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기아는 내일입니다. 기아가 현대차의 호실적을 보고 함께 탄력받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다음은 인공지성님의 댓글인데요. 이제 반등을 주면 뭐가 가장 많이 오를까를 생각할 때지 란 의견 주셨는데요. 맞아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슬픈 분들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채 매수 타이밍을 보던 분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차단은 정말 누가 될까요? 마지막은 우리 채팅창의 시황요정이죠. 원샷 원킬님의 의견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SK온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는 뉴스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호실적의 미국 진출 공식화까지 자동차 근단이 그래도 시장의 윤활유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OCI 실적도 발표가 됐네요. 1분기 영업이 전년 대비 80%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폴리피실리콘의 평균 판매가에 대한 상승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흔들려도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아있는 종목들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장에 관심주 종목 탑10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로가 있는 쪽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주들 힘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2위는 두산 애너빌리티 조금 더 시장 힘이 빠질 때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오늘은 선방하다 다소 힘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이번 경제사절단으로서의 미국 순방 동행을 하면서 SMR 기업과 추가 MOU가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합의점이 도출이 된다면 원전주 전반의 투심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향후 해외 수주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걸림돌이 없이 그 모멘텀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트리키의 원전 수주 논의에 대한 기대감 올해 수주 모멘텀이 유효한 가운데 대장인 두산 애너빌리티가 오늘 짱 관심주 2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1위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 숫자로 보여주면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격신했죠. 하락장에서도 견주한 흐름 역시 숫자로 보여주는 강한 흐름입니다. 3억 8천만 달러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연간 견주한 매출 증가 기대되고 있고요. 중동, 북미, 그리고 선방용 시장에서의 수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 호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 속에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다.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 더 고점을 높여갈지 기대되는데요.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짱 관심주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중북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원전주들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또 섹터이기는 했는데 지금 다른 살아있었던 섹터 대비로는 힘은 빠졌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좀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 저는 기회를 엿봐도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악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이번에 방미 일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준에서 사실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자꾸 걷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지금 죽이기를 생산을 하고 원전을 뭔가를 자체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인데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죠. 일본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꺼려할 거고 결론은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무조건 우리나라 거를 소송을 건다고 해서 나머지 걸 다 가져간다?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성비 문제는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경쟁력 부위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양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주 기대감이 지금 하반기만 딱 100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아까 얘기했던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 30, 40조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살짝 더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미 일정 끝나고 나서 사실은 주가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미 일정 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안전하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박미 일정 끝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주차장께서도 동의하세요. 네, 원전 주식들이 그동안 좀 되게 고생을 많이 시켰죠. 중소형주의 일부가 좀 올라갔을 뿐이지 대부분의 좀 규모 있는 원전 실제로 원전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좋지 않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 특히 SMR, SMR만 계속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번 연도부터 두산 중공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SMR 수주를 시작으로 연평균 1조 이상의 SMR 수주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함이 덜하고 안정적이고 물이 일반 원전에 비해서 확실히 적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설치가 되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요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를 대응할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는 좀 느릴지 몰라도 충분히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을 좋게 보신다면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대규모 수주 기대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오늘 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최근에 계속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찬장님. 네, 현대일렉트릭 너무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은 상당히 사업 구조가 단순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배회전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너무 사업 부분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걸 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중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배회전이라고 외워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회전이 배전기기, 회전기기, 전력기기 이렇게 딱 세 개 사업분으로 나뉩니다. 전력기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압기 쪽이고요. 그리고 차단기 같은 게 배전기고 회전기기는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 같은 것을 회전기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개념 정립해 놓으시면 어느 부분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좋구나. 이런 것들은 아실 수 있고요. 1Q의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다 서프라이즈거든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런데 그거를 확인시켜준 거죠. 그래서 2, 3, 4분기 그냥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비 2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부분도 최근에 조선 쪽 되게 좋잖아요. 선박 부분도 이번 연도에 다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전 부분이 다 좋고 그에 따라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데요. 정말 비슷해요. LS 일렉트릭이 매출이 조금 더 클지 몰라도 시가총액 부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냥 형, 동생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력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도 현대일렉트릭 추가 상승 여력 있으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은 이거예요. 픽아웃이 어딜 거냐라는 건데 픽아웃을 올해 내년까지 점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미국 북미 쪽은 리쇼워링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력기기 꾸준하게 늘어날 거죠. 중동 인프라 꾸준하게 계속 투자되고 있죠. 신재생 최근 들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픽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고점을 다 돌팔하고 항상 계속 52조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LS가 또 현대에 비해서는 조금 살짝 더 밑에 있거든요. 사실 두 양쪽 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또 LS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심주 1위, 현대 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5위부터 2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